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김거은 여사와 정부 여당을 겨냥을 한 야권 진영의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 진영에서는 즉각적으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재의결을 통해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야권 진영이 특검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는 것을 봐줄 수가 없다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다가오는 9일에 당장 쌍특검 법안 관련해가지고 재의결을 해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과 야권 진영을 향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이 아니라면 표결을 늦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재의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며 당장 다가오는 9일에 표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이 당연히 타당한 것이 현재 야권 진영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특검이 아닌 척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최대한 총선 때까지 쌍특검 이슈를 끌고 가서 차기 총선을 김건희 관련 이슈로 뒤덮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는 쌍특검으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9일부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재의결을 할 수 있으니 한번 결판을 내보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야권 진영에서 즉각적으로 재의결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야권 진영은 쌍특검 관련해서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그냥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것에만 열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을 했고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 수사라든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하기 전에 특검의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던 이런 식의 특검은 전혀 없었고 특히나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영부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털겠다면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을 주장한 사례가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권력형 비리라고 거짓말을 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려고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수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라든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김혜경과 관련된 법인카드 논란이라든가 특혜 논란 관련해가지고 그거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되돌아보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싸리 털거면은 다같이 털던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김거원 여사하고 김정숙하고 김혜경하고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특검 요건에 딱 떨어지게 맞는 거는 김정숙 아닙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김정숙은 그렇게 당당한데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문재인이 대통령 퇴임할 때 김정숙의 옷값이라든가 관련된 논란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가지고 짱 박아버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이 설치니까 정의당도 설치고 나섰는데 정의당 측에서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정의당은 정당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아니면은 작은 소수 정당은 질여 밟아도 된다라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정치권에서 정의당을 정당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정의당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본인들이 뭔가 굉장히 독립적인 소수 야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표빨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본인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검찰개혁인의 모네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공수처를 탄생을 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현실화시키는데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협조를 한 뒤에 병립형인지 병신형인지 그지같은 선거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치권을 개판으로 만들고 정의당도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고 몰락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주때 없는 정치를 하다가 망한 정당을 정당 취급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며 또 전례를 보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이런 정당이 특검을 추진해가지고 진행했던 사례가 없으며 정의당은 되지도 않는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나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정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뭐 말만 정당이지 민주당의 철험에 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정당인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진보당에서도 한마디씩 했는데 솔직히 해당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아무튼 뭐 이들은 모여가지고 정부를 무릎 꿇게 할 것이라는 이런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만 보더라도 이들이 밀어붙인 쌍특검은 정부를 위협하고 목줄을 제기 위한 것이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든가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편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 다가오는 9일에 재의결을 하자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야권 주정에서 원하는 것은 최대한 재의결을 뒤로 미룬 다음에 국민의힘의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나갈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권한쟁이 심판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이유로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다 끝나고 다가오는 2월 중순에서 3월 정도에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야권 진영에서는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이탈 세력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여 현 정부 여당의 뒤통수를 치려는 이런 판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이 그 전부터 이야기를 왔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쌍특권법에 대한 재의결을 어떻게 방어하는가도 국민의힘에서는 큰 숙제가 되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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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